폴리그룻의 10개국어 배우기 hskibt.com 주요 아시아 10개국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표현하기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20여개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의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아시아 10개국어 언어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원어민 선생님들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아시아 언어를 사이노티브에서 인도유럽어 드라비다어 알타이어 등으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언어들은 유럽어와 같은 유사성이 없습니다.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가 90%정도 비슷하지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60%정도의 어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와 언어와 어수는 비슷하지만 독자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60%는 중국어 그리고 10%는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살펴보면 워서 한국어론이 됩니다. 여기서 워은 나 그리고 스는 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론은 한국인이 됩니다. 이어서 일본어로는 와따시와 강코쿠진 데스가 됩니다. 와따시는 나 그리고 와는 는 강코쿠진은 한국인 그리고 데스는 입니다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본어에서 나를 표현하는 뜻하는 표현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강코쿠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아니라 감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는 90%가 유사한 사실상 같은 언어지만 베트남어와 태국어는 5 내지 10%만 유사한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따갈로그와 약 30%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동남아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싸야오랑꼬레아라고 말하는데요. 싸야는 나 그리고 오랑은 사람 그리고 꼬레아는 한국인입니다. 참고로 사람들 하면 오랑오랑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사의 변화가 없고 문법이 세계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어로는 똘이라 누이한쿡이 됩니다. 똘이는 나고 라는 입니다. 그리고 누이는 사람 그리고 한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태국어로 남자의 경우에는 뽐뽐꾼 카올리 크랍이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디찬 뽐뽐꾼 카올리카가 됩니다. 태국어로의 경우에도 일본어처럼 나를 지칭하는 말은 많은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뽐뽐꾼을 사용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디찬을 사용합니다. 뻔은 입니다가 되고 꾸는 한국처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까올리는 고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끄랍을 사용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까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말하는 화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는 말하는 방법을 바꾸어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많은 특별히 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영어의 하나가 forward. 저는 당신의 사람에게 영어의 sort. 여러분 olarak 하나입니다.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는 힌디어를 사용하지만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에서는 타미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터키오와 이란어 그리고 히브리와 아랍어 사이에서 유사성은 매우 적습니다. 주요 중동 서남아어로 나는 한국입니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억 명이 사용하는 힌디어로는 매 꼬리아이 훈 이라고 합니다. 매는 나 그리고 코리아인은 한국인 그리고 훈은 입니다가 됩니다. 참가로 매액 꼬리아이 훈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서 액은 하나를 뜻하고 나도 한국인 중 한명이다 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그리고 9천만 명이 사용하는 터키오에서는 벤벨 코리아인이 됩니다. 여기서 벤은 나고 그리고 빌은 한명 그리고 코리아인은 한국인을 뜻합니다. 3억 명이 사용하는 아랍어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아나꾸리가 됩니다. 참고로 아나민꾸리아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나는 한국 출신이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그리고 천만 명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태국어처럼 남성과 여성 표현이 다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 꼬리아니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니 코리아니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아시아 10개국 언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이주나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